너무 귀엽다 영 fur 용발이 한 세 팀 괜찮아가지구 화같습니당 아구 아퍼 아니 나 버그야? p30이야? 나 크림 못잡았어? 어? 아하 이거 먹자 바로 팔 보호막 와 친구야 브라베치 뭐야 나를 뭐 죽이겠다는 거니? 친구야? 그죠? 이건 나에 대한 8점포고인데? 아하 맞다! 보라색 맞았어! 어 백수 진짜 안나오네 억을 못치겠는데 백수 때문에 이게 비싼거긴 한데 야이 개백수야! 엎칠 돈이 없어 나 근데 그게 문제야 나 이미 엎칠 돈이 없어요 나 이미 엎칠 돈이 없어 그게 존나 문제야 아 돈을 개백수 2성에 돈을 엄청 태워가지고 엎칠 돈이 없어 아이씨 허수아비야 한턴만 일찍 나왔으면 개백수 나 혼자 뜻밖의 횡재 먹어야 순방 가능할듯 그죠? 차가 좋아 시작해볼까 선을 그 자리에 있을겁니다 마지막 선파 어 근데 왜케 그거냐 그정? 그니까 뭐라고 하지? 끝나기 전에 이래 이거 팔고 돌려보자 그정? 이거 1원 보고받고 오오 살려사람 휴 휴 고물쌍? 팔 비전으로 맥고 말자 2성이 굉장히 생길거같애 그쵸? 비즈헌딩거도 굉장히 쎕니다. 존나 쎄네 팔비절럭스. 이거지. 발협지식. 1등인데. 이 사람이 너무 약해. 각각의 템이 너무 부실해. 이 사람은 뭘로 연세겠냐. 탭페이섬은 말이 많으죠. 죽자고. 왜 죽었지? 백스가 왜 죽었죠?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쌌다. 허허허허허허허. 모유는 말이 다르다고요. 모유는. 도전자가 생각보다 약하다고? 내가 센거야. 생각보다. 아, 쥐이 옹이 옹. 그렇지. 흐어 passages, 하이브. 한바뀛. fairly lucky. 고. 저 어하 지용이형 마지막에 해냈구만 공 한번 썼네요 지용이형 말자보다도 쓰레기야 쓰지 마세요 어 한 번만 더 하고 끝내자 빨리 그래도 여긴 이기지 않을까 박가리인데 나 그래도 박가리야 AP 카운터 AP에 묻은 박가리라고 아 천추가일걸 그죠 아 나 이거 실수했어 이중복은 의미도 없는데 아 시발 아 나 이제 지쳤어 이거 순방만 해야되겠다 그죠 어차피 미온수자가 이거 있거든요 아 줏됐다 이거 와 선생님 한장만요 세장만요 두장만요 어 좋아요 난 진짜 프로게이머인가 이걸 찍네 별생각 없을땐 또 찍어 그죠 되는판은 템처리도 다 돼 걔 레전드야 그죠 말이 안돼 아 휴 아 휴 fuck 카사딘을 뽑아야되는데 그쵸? 포고모 딜 나쁘지 않네요 유튜브 방송은 이제 노래를 같이 킬 수가 없어가지고 가자 못 이겨 근본이 딸려서 근본이 딸려서 못 이겨 내가 이겼는데? 자 이 사람 치감이 없잖아 내가 이겼어 이거 이거 봐봐 무한일이잖아 상대가 되겠냐고 가사딘 어디갔냐고 오도련이었으면 내가 이겼어 진삼성 나왔어? 어디에? 진삼성은 어떻게 벌써 나왔어? 에라이 슈발 황금티켓? 존나 빡치네 그냥 이겨야되고 하하하 다행이다 아 이거 졌으면 사고였어요 와 38채워졌어 말안돼 이거 버그야 그쵸? 어 근데 지금 오네 현재체력 오네 그쵸? 그래 이 사람한테 지금 세게 맞는게 낫지 그쵸? 좋아요 코구모 보여줘 니가 왜 코구모인지 그렇지 좋아요 레전드게 내가 이걸 이기네? 이게 말이 돼? 이게 존맛게임이다 이거 진짜로 야 이게 신경망 말자도 말자한데 대사촉 진짜 개사기다 진짜 그쵸? 42채워졌어 어 라임이 뒤졌어야 됐어 말안되지 그쵸? 대촉이 레전드야 그쵸? 이건 왜 또 이기냐? 이거 1등하면 레전드판인데? 용발박아서 설마 1등해 이거? 이거 씨발 용발박아서 1등해 내가? 코구모 하하 씨발 존맛게임이야 이거 이 게임 접을께요 이 게임 접을께요 존맛게임이네 그냥 2등은 확정이요 내가 피가 너무 많아 이거 얘가 두 번 끌면 이겨 아 서풍 하나 있으면 이기는데 저는 여기 못 이깁니다 이기나? 이기나? 아 씨발 씨 이거 내가 이길까 이제? 질까? 와 이걸 또 이겨? 말 안되는데 그쵸? 와 이걸 또 이겨? 말 안되는데 그쵸? 이게 이게? 아 이기나jam 카치다 아 아 이기 hur 이겼다 궁 한번 쓰면 일 것 같은데 이거 라인 다 죽여주고 슈루루룩 와 존망 게임이라니까 와 대사촉진제 말이 돼? 마지막은 배치로 이기긴 했는데 증강체 차이가 진짜 존망 게임이야 용발 아다리랑 그죠 퇴근하겠습니다 예 다이소면 아이다 서로 묶이거든요 이러면 도전자 안 터져 그러면 아 존나 오래 걸린다 아 아쉽네 킨이랑 그것 때문에 공속이 너무 빨라 아 한판 더 해야되네 아 카트해진 한판 하자 사실 피오라랑 요네랑 맞대결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원빵 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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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판 했네요 16시간 정도 한거 같은데 오늘도 게임도 진짜 질린다 질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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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진 않고 딱 쉬다가만 올 것 같아요.